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오늘 정말 태풍이 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최병식 우리 그 대한민국 서포드 봉사장 우리 그 회장님께서 이렇게 무료 거식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장호 쿠미 시장님께서 또 우리 봉사단의 무료 거식 현장에 와서 같이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큰 박수 한 번 맞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쿠미 시장 김장호 시장님 원남샤마을공고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최병식 회장님 반갑습니다. 어르신네들 오늘 김장호 시장님이 벼르고 벼르고 계속 어떻게 하든지 무료 거식만큼은 꼭 이렇게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그지요? 우리 김장호 시장님 우리 대한민국 서포드 봉사장하고 어르신네들하고 같이 우리 구별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어르신네들 조금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호 시장님을 내가 그래도 인사 말은 외과로 추적이 있다며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해갖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가 오는데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면 절대 안 되니까 전체를 전체 우리가 다 드리고 합니다. 이제 오전수막 추석인데 하여튼 풍성한 가을 되시고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하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하시고 또 내일 오늘 밤하고 내일 이렇게 바람하고 태풍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좀 위험할 것 같으면은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우리 집에 뭐 지붕이 어떻다 담벼락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전화를 하면 우리 읍면동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온도 조치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그라로 영원한 우리 짝꿈 알기요. 웬낙 말고 김태기 사장님 김태기 사장님 더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얘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못 받았고 울다 울다 못 울어갖고 비가 이렇게 오는 거고 시장님 도시갖고 아주 좋은 날이 돼갖고 비는 와도 조용히 오고 바람이 안 불고 아주 멋집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라시피 건강관리 잘 하시고 태풍 안 있습니까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전을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봉사 단원들 내일 모레마 추석입니다. 나눠주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크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르신 추석 명절 잘 보내주십시오. 잘 보내십시오. 자 불어들으시니까 급하게 오시지 말고 천천히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님도 저쪽 가서 안내 좀 해주세요 어르신도. 아 사진 이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끝. 떡까지 물 받으시고 떡까지 손물까지 준비 다 했어요. 양말 받으시고 마들바라치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다 드립니다. 전천히 가세요. 여기 우리 브러쉬님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자 천천히 하지도 다 드립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하지도 다 드릴께요 자 들을 수 있게 천천히 자 들을 수 있게 천천히 자 들을 수 있게 천천히요 천천히 놔줘 천천히 다 드릴께요 어머니 이따 다 드릴께요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힘들어 다 드릴께요 자 천천히 하지도 됩니라 자 자 저희가 수저 젓가락을 안 드릴께요 집에 가서 드릴께요 아유 네 아유 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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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칸만 뒤로 와봐요 네 떡 받아가세요 떡 받아가세요 네 네 놓치라 도시락에 오시면 됩니다 도시락 2개씩 가져가세요 도시락에 도시락을 가져가세요 도시락에 2개씩 가져가세요 필요한pekt 1개씩 가져가세요 오늘은 김시장님께서 나오시고 원남새마을금고 김태학의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봉사를 하시고 계세요. 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떡하고 양말하고 마주커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주커.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주커가 마지막에 마주커가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배우같아요. 인물만 좋으신가? 모든 일도 잘하시죠? 아무도 좀 안 좋네. 다른 날은 너무 좋았는데. 모든 일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도 잘하시고. 그렇죠. 잘해요. 앞으로 가세요. 처음에 내가 갖고 조금 손이 있어, 주의 손이 다 있어. 아까 한 마디 해줘요. 눈 웃어? 됐다, 됐다. 눈 웃어. 지금 안에는 다 있어. 알아들으셨나 봐? 귀가 잘하네. 네. 절대 눈도 좀 보면서 여기서 안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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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멋쟁이 멋쟁이 언제나 꽃이 되십니다 언제나 꽃입니다 언제나 꽃이라 내가? 고마워 하하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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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줌마 아줌마 아줌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용돌마 좌우 고춧가루 마 mixed 국컵 맛있게 드세요 안내가라 고생 많이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 뒤에 마스크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받아가세요 경하 여기서나 저 뒤로 가 시장님 옆으로 가 앞으로 가십쇼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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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르신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무료급식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오시면 안됩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다음 주 어르신들은 무료급식을 안합니다. 괜히 나와 기다리실 때가 고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무료급식을 안합니다. 와 우리 시장님 눈웃음이 진짜 너무 좋으세요. 눈웃음을 자꾸 찍었어요. 너무 멋지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가세요. 아멘 뜯어라 네, 물 하나 바꿔 물 하나 바꿔 물 하나 바꿔 물 하나 바꿔 거기요, 거기에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집에 가서 드셔야 돼요. 젓가락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드십니까? 네, 집에 가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그러신데요. 예, 예, 드시지 말고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도시락을 많이, 그렇죠, 많이 안 넣으신 거예요. 도시락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따가 보고 해완금도 안 할 수 없는데. 왜 도시락 왜 안 받아? 오늘은 명절 전에 구미역사에서 도시락과 선물까지 드리고 있어요. ... 이제 그걸 다 받아가셨나요? 방금 받기지 말고 여기나가 여기다, 여기나가. 이리 가지고. 아니, 접지 말고 이리 갖고 와요. 여기나 봐. 여기나 봐. 물이 또 권 나왔지만 회의이 다 온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전부 다 가야지. 자 우리 기념사진을 찍으러 하겠습니다. 뒤로, 원인이 좀 짧다 생각하면 앞으로 와요. 작은사람들. 작은사람들 앞으로 오시고, 작은분들은. 자 고생했지만은 얼굴만큼 환하게 사진 잘 넣도록 그리 찍겠습니다. 자 우리 하트 하트 하트. 아 인물 난다. 하트. 하트.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까 뭐 번개풀 공부분이었는데 일단 잠깐만 좀 야 잠시만 잠시만 자 잠시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음식은 준비했지만 오시는 분들도 어렵게 오신 거예요 맞다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오면 꼭 대접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복시랑 두 개 달라고 하거든 모른 차가 하나 주세요 충분하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오늘 그 회장님이 주석이라고 아까 인사를 못했어요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 관계로 그래서 인사 한번 더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인사 주석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회원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포츠 봉사단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 대학에서 정말로 많이 도와줘서 음식도 이렇게 가끔나가라게 정말로 추석 지금 음식을 갖다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안 자시겠나 싶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추석 잘 쉬시고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우리 물고시하는 날지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단체 어린 거 알지요 네 우리는 지금 김남원 시장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시장님한테 좀이라도 우리가 그런 큰 부담감을 갖다 이렇게 안 지도록 절대로 시에 무슨 금전이나 이런 거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건 변생 안 받은 거 알지요 네 우리 김남원 시장님 구비 씨를 정말로 우리말고 우리 감마트 이런 데를 갖다 이렇게 많이 도와 거시라고 다시 한 번 조금 박수와 같이 우리 현진이한테 오! 구비 시장님 화이팅입니다 한 말씀 그대로 김장호 시장님 우리 최근 시 회장님 그리고 김태학 이사장님 또 여러 우리 여성대학교 비 오는데도 친절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단체와 모임들이 계속 구미가 있어서 구미가 그 잘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구미 시에서도 즐겁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석 잘 쉬시고요 추석 쉬시고 또 저를 한 번 불러주시면 가서 제가 한 번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학 이사장님 추석에서 한 번 하세요 늘 해도 그 말입니다만 우리 그 공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 오는 이날도 여전히 도시락 준비 다 해주시고 배급해 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세우기 안 있습니까 배웠습니다 저도 따라가면서 열심히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대학의 가수 아, 행복한 여성대학이 오는 분이다. 그게 없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글씨가 없잖아요. 없어도 돼요. 자, 다음은 남성대학도. 김세기 대만은 남성대학입니다. 조금만 빠져줘볼래요? 옆에 조금만 빠져가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여기 기둥이 있는데만 카메라 보일 수 있게. 카메라 보이시죠. 자, 우리 팀원 파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됐습니다.